제 18장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목 제 1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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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9장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국당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왁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지혜수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왁은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처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핫족석과 아모리족석과 가난족석과 브리스족석과 희위족석과 여부스족석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덜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제21장 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해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성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성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오. 레위 자손 제스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와여 주께서 성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오.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 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음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음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음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음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음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처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기타 규정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내 형제의 선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오.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위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위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오.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오.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낙위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업 장로들 앞에 펼 것이오. 그 성업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일백세계를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업 사람들이 그를 돌로 처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장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업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업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처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미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오.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처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과 달게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오십 세 개를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 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제 23장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십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합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오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암몬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국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삼대후 자손은 여호와의 종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해 들어올 것이오.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아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오.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교란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업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지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오.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운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운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제 24장 이혼과 재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오.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폐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기타 규정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오.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스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구우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삭스를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삭스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오.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 그 한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남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제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해야 하라. 사십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의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십까지 말 것이오.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오. 그 여인이 낳은 처다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에 맞이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오. 그 성업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다른 법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랑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돼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세상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르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오.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르기를 내 조상은 박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지셨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재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염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십일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상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르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굽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잣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를 위하여 재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쇄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스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에발산에서 산포한 저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무원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블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호리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길로 도망하리라. 여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미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우지 아니할 것이오. 여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순정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상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오.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불순정하여 받는 저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창망을 내리사 망하며 석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기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제와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지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지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터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터듬고 내 길이 향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토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온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남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선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해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오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므리라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여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에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오 여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주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것도 얻지 못하고 여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야마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오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자가 없으리라 모합당에서 세우신 언약 호랩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합당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르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와께서 애굽당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사십 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해스본 왕 시혼과 바사나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진이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국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집하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선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미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의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제 30장 복받는 게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극율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레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적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오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제 31장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미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곱 해마다 율법을 낭독하여 주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괴를 매는 레비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칠년 끝에 곧 면제년의 종학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지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휘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휘막에 사니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이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오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지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안오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누네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십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괴를 매는 루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괴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안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집하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의 노래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제 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우는 빛처럼 내리고 내 마른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험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오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침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에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파산에서 난 순량과 염소와 시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의 팔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었다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으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쇄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곳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나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화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하미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화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질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에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적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화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대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봉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석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너네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너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선에게 기어불어주는 가난한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선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선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선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십니다 제 33장 모세의 축복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선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라하니라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날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집화가 함께한 때로다 루베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라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래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아무미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재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유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에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예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논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포기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성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오 문하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블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블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짓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파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네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로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제 34장 모세의 죽음 모세가 모하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메 여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땅과 사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내겹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할까지 보이시고 여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해 이에 여와의 종 모세가 여와의 말씀대로 모합당에서 죽어 배불맞은편 모합당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는이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하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하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하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와께서 그를 애국당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험을 행하게 하시메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요